탄 아파트 다 잡아줘 계속 뭉쳐서 죽네 우리 죄다 그냥 하나 죽으니까 다 죽어 네 좀 전에 어쩔 수 없었어 사방에 죽는 거야 너무 짜지 저런게 제일 짜증나 아니 너무 아파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아플게 아닌데 난 풀 도핑 상태인데도 그냥 죽었어요 반 피해서 부상 빨았는데 난 시작하자마자 빨았는데 죽었어 약한 놈 두 놈 나 그냥 내려감 살려줘 아이들 잘한다 잘한다 뭐하냐 1동 옥상에 있던 애들 내 앞에 한 놈 3동에 한 마리 있어 3동 여기 총 못 먹어가지고 와 3동 3동? 심장 겁나 뛰어나 심장 겁나 뛰어나 2동 클리어 아 겁나 쫄래요 진짜 나 들어왔어 1층 어우 깜짝이야 나 1층에 1층에 쏠뻔 했어요 진짜 1층에 2뚝? 네 저 2층에 있어요 새 공략이 필요해요 어 난 괜찮아 여기 여기 계단 아 감사합니다 뭐야 피가 차 있는데? 네 그냥 논략이 있어요 2층에 눈이 안먹어 카오팔 도자로 어 2층 다 턴거지? 네 제가 다 털었어요 여기 2뚝 있어요 2층에 1동에 1동? 어? 두현! 어서오! 두현님 기다려요 어디 어디? 여기 1동 1동 루키님 바로 밑에 아 저는 2동 2동 오케이 내가 감 온다 아니구나 5탄 나오면 제가 쏠게요 5탄 좀 있나요? 5탄 없어요 잡았어요 바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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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지 약 약은 있어? 살리고 있잖아 뭐야? 오뎅죽이 있는데 하이에나다 5탄 좀 줄래요? 나 하나도 없는데 나 5탄 쪽에서 하나도 안 먹었어 어 그래요? 제가 원래 5탄 다 떨어졌나 보다 5탄 4발 내가 먹은 거는 5탄 2개야 내가 그 오뎅 먹으려고 했는데 형이 먹었어 와 5탄 하나만 주시죠? 자자자자 3동 쪽 사운드 오케오케 화장실에 카보파일 차소리 뭐하지 도로 다깝다 나 총알이 하나도 없어 무슨 총이 된다 어디야 이거 사운드? 2동인거 같은데 2동인거 같은데 2동 옥상 옥상이라고? 오케이 확인 반대쪽이구나 2동 옥상 반대쪽 반대쪽 산동쪽에 가까운 하이바 까졌어요 아 아깝다 한마리 더 있는거 같은데 아 아깝다 하이바까지 깼는데 한마리 내려갔어 빠졌어요 킬 기절 여기 있다 연구소 쪽에 연구소 창구 쪽에 어 나 뺏겼어 산동 뒤에 있어 산동 뒤에 있고 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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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쓴거야 지금 연구소 쪽에도 있어요 연구소 쪽에 맞아요 산동 뒤에 있는건 내가 내가 쓴거고 어? 저 킬을 못먹었는데 아 먹었다 죄송 요거 SW 방향? 응 그쪽에 있어요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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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왔다 SW 앞에 루키 루키 네 왼쪽에 어 그 건물 잡은건가 네 잡았어요 바로 사망 아 총알이 없어 이것은 총알이 하나도 없습니다 칠탄 오케이 칠탄이라고 맞죠 하드판 오 우리 민재킹 와 3킬 먹었다 또 쓴다 나 2킬 나 2킬 저 3킬이요 돌 어 탄들이 왜 다 하나같이 탄이 없는거지 아까 두현 두현이 근처에서 총소리 났었는데 나 5탄 5탄 좀만 주실 분 10발이라든지 일로와 오시라고 하고 있어요 나 이제 한탄창이다 어 나도 한탄창이겠다 빼빼로 쪽 가봐야되지 않을까요 응 빼빼로 가자고 그쪽 팔렸을까 팔렸겠지 어 터른 애들 잡아야지 아까 차 타고 간거 아니야 글쎄 글쎄 터린거 같긴 한데 터린거 같긴 한데 둘 터렸네 아 다 탄거에요? 음에 음에 진짜 음는거야? 안 터린거 같은데 터렸어 터렸어 터렸구나 다 터렸네 형님 차 타고 간 애들 것 같아 거기서 나온 애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죠 카구팔단띠 필요하신 분 선착순 어? 왔다시 자 여기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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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줄라니까 가볼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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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타? 다리 쪽에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불개미들 불나방이야 불나방 빠르신대 내가 최단거리로 가겠어 어떻게 좋은것도 안나올거야 M24 9 뭐라구? 쏜다 쏘지마라 진지하다 권총 들고 뛰는게 느리네 왼손이 제일 빨라 왼손이 제일 빨라 왼손이 제일 빨라 왼손이랑 거리 벌어지네 좀 더 벌려줄래? 철탑도 다 털린건가? 철탑 내가 털었어 나는 보급이 부인다 근데 왠지 바다 건너야될거같은 건너야겠지 오우 우타이다 있겠지 오우 위치 제대로 찍었네 저기 오토바이인지 벅인지 알아보인다 MK M10 세 네 나 나 그러면 총 8세 배율없어요? 어 8배 하나 있었는데 AK14 싫어 입에나 먹어라 아니에요 섬토바이인거같아 고급에 M10 세 있어 먹을 사람은 먹어 다리 건너가실거에요 바닥 건너가실거에요 바닥 건너가실거에요 바닥 건너가실거에요 바닥 건너가실거에요 일단 버기는 한데 더 이쁘긴 하거든요 음 오토바이 버리고 버기 타고 가야지 뭐야 부셔졌어 버기 그 화면 할거야 여기 대새끼들 여기 털고 가야죠 나 먹은것도 없는데 우아지 세워져있다 어디 다 어디가 파이팅 파이팅 다 알아요 어 여기 우아지소리 다리 다리로 간다 다리로 다리 애들이 있어 뭐하지 다리 다르네 그니까 다리로 간다니까 확인해 여기 집 털렸어요 털렸다고? 가 그럼 한방에 안맞네 기절이네 기절이네 너무 좋은 일 시켰네 어딘지 안보여 여기있네 다리 끝에 있어 완전 끝에 빨리와 빠질게 빠질게 죽였는데 빠질거야 어떻게 죽여 죽이는 중이라고? 빠지자 유리가 없다 우리가 먹기도 보다는 죽을려고 다리 끝에 있긴 하거든요 다리 끝에 있긴 하거든요 아 줄 받네 내가 쐈어 나 샷건탄 50발 있다 많네 많아서 너무 많은데 48발 버리긴 아깝고 뒤에 있구나 저 건물소에도 잡을까요? 건물소에도? 쓴다 너가 쏘는데? 네 자 죽겠네 바로 사 바위체에 오면 얼싸 하나 둘 셋 고 고고피할 대기 고 2 2 нак 공격 거기에 숙이기 왜 숙여? 어디 있지? 아래보고 있는 것 같은데? 비밀이요? 비밀이요? 아래보긴 해도 안성어지던데? 아 조준? 조준? 아 이걸 비밀이라고? 누가 이렇게 갈거야?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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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참 잘 먹고 댕겨요 오뎅은 난 없는데 오뎅 오뎅 쌍오뎅 짜오뎅이네 진짜 이야 아 내가 내가 두현님 죽였던 애 죽여놓고서 먹으려고 갈려고 왔는데 바이티 형 와서 살리진 않고 바로 털링하시는데 털렸다 털렸다 털렸어 동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아 거기도 고자질을 하고 그래 프리모스크 갈걸 군대 없어 너? 어 있겠지 뭐 있네 어 있네 딱 있네 주려고 했다 이만 야 5mm 없냐 우리? 없어요 나 이렇게 있긴 한데 진심 어 어 가까워 앞집 앞집인가 없다 앞집 앞동네 어 그래도 수직 하나 건졌다 아 고맙네 얇고 말 것 어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어 이건 식결이 안되네요 뛰어야겠다 여기 산이가 아 우주있는데 앰플을 버려야되나? 차이가 있다고 차이가 버리는거야? 두현이 네? 두현이 더블 배럴이잖아 더블 배럴이랑 우주요 앰플 버렸어요 더블 배럴 그냥 쓰려구요 뭐지? 창고도 다 털렸네 그렇겠지 두현 그러면 오미리 좀 틀라 오미리 두 발 있어요 오미리 두 발 있어요 오케이 두 발이 많아 네 그래서 버렸구나 언덕 넘어있나보다 30방이야 우리가 잡아먹은 땡이요 아니 분명히 밀벨을 틀고 왔는데 왜 이러냐 확인 상태가 드링크 하나만 있어 30 가까워 루키쪽에서 100m 앞에 앞에 하나 확인 확인 애니방향 아 겁나 못 맞추네 진짜 나무 뒤에 있어요 나무 뒤에 있어요 응 4방 한마리 아 탄 다 썼어 어 30 내가 드링크를 먹을테니 너는 탄을 먹어 얘들 카고파리다 4대 4대 먹고 3뚝 고장비 땅뚝 어 어 우리 뒤에 W 285 285 바로 언덕에 네 확인 앞에 하나 더 언덕에 있어 언더 조심 킬 킬 아니 킬 아니에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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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있어 이거 바로 앞에 나와 이거 3토바이 타고 왔네 얘네 사망 어허 어허 여기 7미리 개 많다 여기 파츠도 겁나 많고 알아서 파츠 겨워 어 800 나이스 파츠 많다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겁나 많아요 탄띠도 있어요 8배랑 네 카구팔 어 어 배 타는 거 8배먹고 고맙기시리 순식간에 그냥 하키를 그냥 우리 아 보급보고 왔구나 이 새끼들 그랬나봐요 그냥 쏘지도 못하는 것들이 보급이라고 또 불나방처럼 우리 앞에 차 한 데 있다 차 한 데 있어 차 한 데 있어 다시 한 없어 없어 비었어 로키야 비었어 아니 나 저쪽 볼라고 지금 여기 7탄 소용기 4배 다 있어 카구팔이 어디 30방향에서 소리났거든요 그치집인가 봐 어 에탑 소리 뒤쪽에서도 소리나는데요 뭐 없는데 우리 온 방향에도 소리나요 165 더 가야돼 한 100미터 정도 나무 옆에 네 방금 툭 소리 뭐야 됐다 우리 온 방향 소리나요 저 정면이 빈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벅 있는데 칫 15방향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집 거기에 있는데 거기 있는 것 같다 거기에 15에 우리 주변 주변 보자 주변 사방 뒤에서 올 가망성이 굉장히 많아 네 뒤에서 소리 났어요 좀 가까웠어요 사냥이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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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밥집에도 있어요? 집에 있는 애 겉 하나 아 발차기 전 거구나 여기도 오탄 있고 버기 집에 잡았다 쟤가 앳따비인 것 같아 나 엄호 좀 버기 집 쪽에 그걸로 붙을게 깔끔하게 하이발 저기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쏜다 안보여 안보여 우리 안보여 안보이는 각이야 나도 안보여 더비인가 그러면? 아닌데? 아니야 안보여 차 멈췄어 우리 옆에 이 방향 유엔피 핵이야 뭐야? 소리 안나와? 안보여 못살리지 어 못살려 못살려 에이 뒤에 우아지 와요 저희도 돌까기 아닌데 핵이야 핵 우아지 섰어 어 165 내 앞이야 안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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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리 네 마리 네 네 마리 거기 거기부터 이제 쭉 조심 아주 가깝거든요 딴 데 또 있다 뒤에서 쏜다 저 있는데 3마리 뛰어가요 루키 거기 언덕 바로 너머에 있다 네 어 피엘 형 쪽으로 뛰었는데 더 돌았나? 여기 앞에 있다 아 치아 하나 더 있어 나이스 바로 피 채우고 뛸 준비해야 돼요 우리 얘네 차 우리가 타고 갈까? 차 어딨어? 오토바이 있어 오토바이 앞쪽에 다시야 있다 보급 쪽에 다시야 타자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먹을 거 좀 챙겨갖고 시간 없어 안돼 이거 진짜 아픈 거 아까처럼 좋네 아픈 거 어 오케이 뛰고 있어요 풀 도핑이에요 풀 도핑이라도 이게 진짜 잘하는데 안 돼 이거 버려야겠다 다음 자기장이 너무 아파 고고고고 어 안돼 왜 되냐 이거 버려라야지 스푸트 앞에 있다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괴물에 있어요 루키야 미안 루키야 내릴 수 없었어 피가 없어 그니까 살리지 못해 어 여기서 살려주면 되는데 죽었다 온다 얘네 온다 오고 있어요 형 쪽으로 하나 봤다 밀받 안 누워계세요 죽었죠? 잡아 타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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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다 브라이 뺑 사방에서 타자 안에서 타네